2019년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 스타트! 고! 공주방송 넘버거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분명히 내가 그때 시청자님한테 나오면서 문을 다 닫아놓고 났을거야 누가 왔나 안왔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뭐지? 기운.. 뭐 있다 소리 집중 가까이 뭐 있다 잠시만 문..잠깐만 가위.. 대놓고만.. 대놓고만.. 다른 데에 비추지마 잠시만.. 뭐야? 마이콜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 마이콜 시청자님 오해하니까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 시청자님 오해하니까 깜짝이야 다른 데 돌리지마 카메라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 도망갈 구멍은 없어 이건가한테 맞잖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거야 이거 아줌마 인정? 아무도 없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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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여?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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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미치지마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줌마 이거 안 돼 아후 아직 아직 너무 서브려 홀리지마.. 지금은 홀리러 가고 있어 홀리러 가고 있어 홀리러 가고 있어 하지마 홀리러 가고 있어 밑에.. 이거 실화야? 잠깐만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마이콜 잠시만요 미쳤다 진짜!! 나 진짜 미쳤다!! 나 오늘 방송에 여기 안아갔다!! 못아갔다!! 못아갔다!! 안아갔다!! 살려주세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뭔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나 믿지?? 얘들아 나 삐러왔어!! 나 믿지?? 봐봐!! 집중해봐!! 분명히..잠깐만!! 나 삐러왔어!! 나 영아 믿지??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한 번 더 해봐!! 하락 한번 하지도 못하고.. 한 번 더 해봐!! 조금..무섭..!! 네!! 여러분들.. 응 바람!! 바람이 안 부는.. 무드가 잡아 당기냐?? 바람..? ihan 뭐임나 안낸.. 다시 왔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kindly.. 다시 왔어 어쩔 거예요 streamlined!! 또치! 하지마! 양각 안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누구있지? 뒤에 누구있지? 하지.. 하지 말아야겠어.. 하지 말아야겠어..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말했어요..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하지 말아!! 하지 말아겠어.. 긁어?? 긁어??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진짜 가만히 안 둬!!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하나 둘!! 기계 비춰!! 다 비춰!! 화장실 비춰!! 다 비춰!! 다 비춰!! 다 비춰!! sesi fry!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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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에옥!! 왔다! 발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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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계속 그러면 안되지 안되지 하면서도.. 자꾸만.. 왜 그러는거지..? 뻔히.. 장난칠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계속 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계속 오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간거에요.. 조금.. 달달하게.. 뭔가.. 홀렸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간거에요.. 그냥.. 다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지..? 아니지..? 하지마.. 깜짝 놀랬잖아.. 얘들아.. 나 깜짝 놀랬다.. 나 깜짝 놀랬다.. 하지 말아도.. 뭐야..? 뭐야..? 얘들아.. 이거 뭐냐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되지.. 얘들아.. 지금 뭐야.. 지금.. 진짜..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이 좁은 곳에 누가 들어가겠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너무 잘라.. 이렇게 놀아? 지금? 이렇게 놀단 말이야? 이렇게 놀지 말고 이렇게 놀아? 너희 말은? 지금 그거야? 바람때문에 움직인거야 뭘 해도 안 믿지? 그러면서 뭘 확인을 시켜주라 뭘 해라 또 뭐냐? 장판을 들어가봐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다 이해할게 다 이해할테니까 이제 얘기만 해주시죠 그럼 그걸로 끝납시다 발로 차는게 아니라 여는거라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잖아 지금 나랑 장난하자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고 이제 놀아줄게 봅시다 출근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기 안 할 겁니까? 사람 너무 가지고 노네? 그렇지 그렇지 이 망자들 사람 너무 가지고 논다 진짜 짜증난다 처음부터 들어와서 계속 장난치고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이게 다야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